우선 감사 인사부터 드릴게요. 정리식 투자자 회원증을 가입을 해주신 하나사랑님, 나다가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후원금, 그 이상의 내용과 가치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 함께하셔서 건강한 투자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신념물 채권금리 4.3%, 원달러 환율 1390원, WTI 유가 80달러입니다. 시장 전반적인 흐름 보시면 3대 지도 상승 마감 해주게 되었고요.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들 보시면 애플, 테슬라, 아마존이 있었다라고 이해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공포탐욕 취수 41.5롯 공포구간이고요. 개별 종목 이외의 나머지 흐름을 보시면 좀 크게 숲을 보시면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지 않다라는 거 파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테슬라 계좌에 있었던 TSLT와 TSLL 상세하게 되면서 퉁치면서 매두를 하게 되었고요. 매두를 한 이유는 제가 생각했었던 목표 비중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한 30%, 35% 달성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손실보고 있는 부분들을 수익이 올라왔을 때 상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분할 매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테슬라과 급격한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우선 전기차 섹터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폭스바겐이 미국 전기차 리비안에 7조 원 정도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합작 회사를 설립하겠다라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게 되면서 리비안 급반등세에 있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그러한 분위기가 테슬라에게도 이어진 모습입니다. 테슬라 차량 비용 절감 추진으로 인해서 모델 3의 가격이 3만 5천 달러 정도 미만으로 될 수 있다라는 골드막삭스의 의견이 나오게 되면서 시간 외에 좀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고요. 정말 중요한 흐름으로 봤을 때 8월 8일 테슬라에게 로보택시 발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보고 계시는 모델처럼 이러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8월 8일 중국에서 발표를 하겠다. 그리고 아크인베스트먼트에서 로보택시가 출시가 되고 수익화가 되면서 국가에 영향이 있을 만한 부분들을 봤을 때 2024년, 2025년도가 테슬라의 큰 영향력이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전기 슈퍼과 제조사인 리막이 로보택시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콘셉트를 공개하게 되었고요. 리막은요. 예전에 24년 1월 달에 자율주의한 로보택시를 출시하겠다라는 언급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6개월 만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고요. 지금 모습이 테슬라 로보택시 모델과 좀 비슷한 부분이 많고 앞으로 로보택시에 대한 중요성과 경쟁사, 경쟁력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디자인 비슷하고 넓은 실내와 쾌적한 환경, 특히나 중요한 거는요. 자율주행이라는 점입니다. 안에 내용 보시면 운전대가 없고요. 악셀페달도 없고요. 운전자가 아닌 자동차 운전의 개념이 아닌 편안한 방의 개념으로 새롭게 패러다임이 잡혀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벌써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테슬라의 주가에 영향이 있는 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기에 앞으로 8월 달이 정말 중요한 테슬라의 기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차트 빠르게 보시죠. 월봉이 보시면 월봉의 삼각수렴으로 인해서 힘을 계속 팅팅팅 모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6월 달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5일선을 돌파를 했고요. 21선 앞에 있는 모습이면서 양봉으로 마무리될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주봉으로 봤을 때 주봉상 20주선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주선을 돌파를 하고 다음 매물대인 198라인을 코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주봉상 봤을 때 198을 돌파를 해줘야만 200달러까지 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다행스러운 부분은 183라인을 오랫동안 행보로 해줬기 때문에 단단한 지지대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있는 저항 추체를 돌파하게 되면서 주봉상도 반등의 여력도 강력히 보여주고 있다. 일봉상 보시더라도 일봉도 거래량과 함께 지금 101선, 21선, 51선 다 돌파하게 되면서 양봉이 그려진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아무래도 지금 보시면 200달러, 199달러 부근에서 저항 때 매물이 형성된 걸 확인할 수 있으면서 아직은 좀 부담스럽긴 하다. 그러나 199, 200달러를 돌파하려는 시도가 한 번, 두 번, 한 세 차례 정도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한 199, 200달러 부근에서도 행보할 가능성 있어 보인다. 여기 기준봉을 깨지 않고 행보와 지지가 보여지게 된다라면 200달러 앞으로 상승 여력도 크게 보여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다행스러운 거는 이러한 상승 추세 안에서 자리를 잡고 상승하려는 힘이 꿈틀꿈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여기 중간에 있는 저항 추세를 돌파하고 상승 추세 안에서 움직이고 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전과 다른 테슬라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하스다 100선물 1봉 차트 한번 보시죠.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5일선 2로 회복을 해준 모습이에요. 그래도 조금 하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조금 주춤하고 있는 모습은 엔비디아가 그리고 마이크론까지도 실적이 적게 나왔지만 가이던스가 좋게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유동성이 있다. 엔비디아의 유동성이 과연 테슬라로 흘러갈지 어디로 흘러갈지 우리가 조심히 봐야 될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나하스닥 100이 떨어지려고 하면 과연 이 떨어지려는 이 추세를 테슬라가 이런 식으로 다시 유동성으로 올릴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테슬라 대량거래 한번 보시면 24일부터 26일까지 매도세가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소식을 통해서 상승세는 있었다. 공매도 주의 보시면 65.74%로 공매도 소폭 상승을 해주게 되었고요. 그렇게 되면 한 200달러 부근에선 좀 저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섞임의 순매수혈제 보시면 1등이 엔비디엘, 2등이 엑소엑셀, 3등이 마이크론 테크놀리지입니다. 지금 1등, 2등 보시면 어느 정도 저가 매도세 들어온 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 매수세보다 기간의 매도세가 강한다면 매도의 힘이 더 강한다면 좀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등과 2등의 순매수 결제 차이만 보시더라도 2배 이상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더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경제적 자유로운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투자를 하신다면 많은 분들께서 아실만한 인베스팅.컴 프로픽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베스팅 프로픽은 AI 데이터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S&P500 지수이기기 빨간 박스를 보시면 AI 데이터 기반으로 S&P500 수익률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을 AI가 선정해 주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AI 기반 데이터로 주도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추천 종목 엔비디아, SMCI, 테슬라 등 이번 연도 지수를 이끈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지수가 무너지려고 하면 다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었던 주범이었고 실적까지 뒷받침해 주게 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프로픽이란 투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엄선된 최고 수익률의 투자 전략이고 검증된 프로 AI 모델을 기반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무수히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이 시점에서 투자자는 올바른 내용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역할을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이 바로 프로픽이며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플러스 장점 중에 내가 보유한 관심 종목의 데이터를 한눈에 쏙 확인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빨간 박스 보시면 종합적인 공정가치, 상승 하락률, 목표 주가 등 알기 쉽게 AI 데이터 수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테슬라 공정가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자가 하나씩 정보를 찾아서 내용을 종합하는 것이 아닌 AI 기반 데이터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적 발표 후 테슬라 상승, 하락 조건 내용과 공정가치, 재무 건전성 등 일반 투자자가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을 정리된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종합적인 데이터로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애널리스트 목표치와 12개의 투자 모델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투자 대가의 포트폴리오 파악 기능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보유한 종목에 대한 섹터와 개별 종목 비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개별 종목별 AI 데이터 기반한 공정가치, 주가의 상승 여력과 목표 주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 사용뿐만 아니라 인베스팅 닷컴 어플로 통해서 프로에서 제공하는 속보 뉴스, 종목별 공정가치, 프로팁, 각종 데이터를 핸드폰으로도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인베스팅 닷컴은 1년형 프로와 프로 플러스, 2년형 프로와 프로 플러스, 28%, 40% 할인 중이며, 태계이왕이 제공하는 프로 쿠폰 사용 시, 2년형 프로인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결제를 하셔서 투자에 꼭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로율은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